자명의 신호를 보낼 때 그 자명은 통으로 옵니다.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찜찜하면 찜찜이 와요. 자명하면 자명하고 신호가 옵니다. 애고한테. 애고한테 육바람일이 통으로 온다고요. 통으로. 쪼개져 오는 게 아니고 통으로 와요. 자명 이렇게 와요. 찜찜. 자명 찜찜 신호는 통으로 옵니다. 이 얘기는 육바람일이 통으로 온다는 거예요. 그 원리가 두루 갖춰져서 균형을 이루고 판단하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. 통으로 와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. 저희 양심 노트를 가지고 육바람일 분석을 할 때 육바람일 중에 어느 한 귀퉁이들이 한 측면이 찜찜할 때 속을까요? 통으로 자명하다고 할까요? 여섯 가지 요소 중에 일부가 찜찜할 때 통으로 자명하다는 느낌이 올까요? 찜찜하다고. 그럼 찜찜하다고 와요. 그것도 느낌이. 통으로. 이 여섯 가지가 균형을 못 잃으면 찜찜하다고 하는 거예요. 균형을 잃으면 다 자명하면 자명하다고 하는 거고. 이걸 실험해 보시는 건 쉽습니다. 육바람일 분석에서 참나는 분명히 통으로 자명의 신호를 나한테 보낸다. 난 그 신호가 압축돼 있다는 걸 안다. 풀어봐야겠다. 압축 파일을 풀어서 봐야겠다. 풀어보니까 여섯 개로 이루어졌다. 나는 근데 아직 여섯 개라는 거 모르겠다. 그러면 여섯 개로 이루어졌다는 예전 어른들 말씀을 듣고 실험을 해보시면 되죠. 여섯 개 요소 중에 찜찜이 있을 때 전체 신호가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? 이것도 재밌습니다. 여섯 개 요소 중에 몇 개가 일부가 확실히 찜찜할 때 전체 신호가 찜찜으로 울린다. 또 재밌는 거는 여섯 개 요소만 다 자명하다고 하면 통으로 자명하다고 한다. 진짜 그럴까? 실험해보시면 알지 않을까요? 통으로 오는 그런 압축 파일 같은 정보를 내가 정확히 풀어가지고 이해했는지 점검해봐야 된다. 풀었을 때 여섯 가지 측면에서 자명하면 자명하더라. 여섯 가지 측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찜찜하더라. 그러면 뭐가 알 수 있나요? 뭐를? 이 실험을 오래 하면 참나는 육바람일 덩어리다. 육바람일이 두루 갖춰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. 그쵸? 자, 참나는 육바람일을 두루 갖추고 있다. 또 하나만 빠져도 찜찜하더라. 하나만 빠져도 찜찜하더라 하는 데서는 두루 갖춰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죠. 그쵸? 그리고 육바람일만 만족되면 자명하더라. 이건 뭐죠?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텅빈 참나가 여섯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내신 거예요. 왜? 여섯 가지만 했는데 자명이라고 올리면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제일 뼈대인 거 아닙니까? 알고 실험하시는 거고 실험해서 그게 입증되면 입증되신 겁니다. 이해 되시죠? 어렵지 않죠? 양심분석만 하면 된다니까요. 이 모든 거는. 양심분석했는데 육바람일이 다 맞았는데 내가 찜찜한 사례가 계속 나온다. 그럼 그때 고민하실 일이지. 지금은 육바람일을 다 갖췄을 때 진짜 자명하냐 안하냐 통으로 자명하다는 마음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계속 실험해보세요. 이 모든 실험에 입증해 줄 수 있는 요소는요. 자명찜찜 신호입니다. 이 신호를 정확하게 못 들으면 이 실험이 진행이 안 돼요. 입증이 되고 안 되고는 자명찜찜의 신호로 지금 결정나는 거예요. 자명찜찜 신호를 일단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나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명상을 왜 해야 명상에서 지혜가 나오느냐 명상을 해야 애고를 초월해야 참나의 신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때 참나의 신호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게 선이고 진리고 아름다운 거예요. 거기서 찜찜하다고 하는 게 추한 거고 거짓이고 악인 겁니다. 진선미가 다 참나의 신호에서 와요. 청생활 Jay West 진선미가 다 niying 감치가 có심 통 express 연구 altar 그것을 차bach kok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